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싸비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게임은 모바일 게임인데 서울2034M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핵전쟁, 잠깐만 핵전쟁 터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난 뒤 서울은 폐허가 되었지만 몇몇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곳에 은신처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이 인구 100명도 채 안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감자와 고구마를 같은 것을 키우며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죠. 핵전쟁이요? 그래요. 아 내가 그걸 클릭해야 되는 건가봐요. 이 세상이 왜 난장판이 되었겠어요? 벌써 18년 전에 2033에서 18년 빼면 2015년이죠? 2015년? 당신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누가 쏜건지도 모르는 해폭탄이 서울 상황에 폭발했고 도시는 혼란과 어둠으로 뒤덮였죠. 소문에 따르면 군대, 강도, 괴물, 미친 AI, 전염병, 입대영장 등 온갖 상상할 수도 없는 재해가 한꺼번에 찾아왔다고 해요. 입대영장까지도요? 군대랑 입대영장까지 한꺼번에 찾아왔어. 좋대죠? 큰일났죠? 사망가기죠 이거? 다신 안가죠? 죽어도 껴도 안가죠? 배워준다 해도 안가죠? 갈 필요가 없죠? 당신의 어머니는 직업 군인이었는데 출산휴가 중이었던 그녀는 갓 태어난 당신과 가족들, 이웃들을 데리고 깊은 산 속에 숨기로 했어요. 바로 여기죠? 여기는 안전해요? 여기는 숲속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곳은 지난 십수년간 큰 위험 없이 잘 견뎌왔어요. 이따금씩 길을 잃은 노상궁도나 굶주린 거대 노구리? 거대 노구리? 같은 것들이 겁을 주긴 했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공동체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을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외부의 공동체의 위치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덕분이었죠. 힘든 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은 경비를 서고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당신은 게임을 아주 좋아했어요. 뭐 이런 시대의 게임이라 해봤자 별거 없긴 하지만 2033년에는 아주 기가 막힌 게임들이 많았겠지만 핵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재미난 게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실력이 무지 뛰어나서 동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마저도 당신을 이기진 못했어요. 당신은 장기나 체스, 포커 등 장르들을 가리지 않고 게임이라면 두루 섭렵했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을텐데 페이커라고 알아요? 알죠? 천 원을 받든 백만 원을 받든 삼천, 삼백만 원을 받든 리액션이 똑같았던 그 분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 마저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려니까 힘드네요. 혹시 벌써 지루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신 얘기라고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어떤 얘기인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궁금하군. 2033년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당신은 엄청 세심한 사람이에요. 작고 사소한 것들도 놓치는 법이 없죠. 폐품업자 김씨랑 가끔씩 마을 밖에 나가서 쓸만한 물건을 찾는데 어떤 날은 김씨보다 더 수확이 클 때도 있어요. 채영이가 틴트 하나 바꾼 것도 단번에 알아차릴 대단한 관찰력의 소유자랍니다. 눈썰미가 기가 막혀요. 눈썰미가 기가 막혀요. 나 오늘 뭐 바뀌었어? 오늘 머리카락 살짝 폈어. 고데기 살짝 한 것도 알아차릴 수 있지. 저는 당신의 이야기의 이야기꾼이에요. 서프라이즈! 당신은 들뜬 마음으로 집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헛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이런? 엄마 아빠? 어? 이런 씨랭? 정말로 가족들은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생일상도 차려져 있었고요. 그러나 당신보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어떤 악마같은 자였음을 틀림없습니다. 난장판이 된 화끈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은 총에마다 빛추성이가 가족들의 시체뿐이었죠. 씨발 씨발 어떤 새끼야?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핵폭탄 터지고 나서 남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이렇게 사살하고 뭐하고 퇴계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세상에서 사람 몇 명 죽는 건 그대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평화롭던 이 마을에서 살인사건을 일어났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중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커녕 종성조차 들은 사람이 없죠. 특이한 점이라고는 어머니가 평소하고 계시던 십자가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 뿐입니다. 아 엄마.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이었어. 나는 무교지. 슬픔,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범인을 색출해내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경대가 조직되었죠. 모든 집들이 샅샅이 수색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철문과 빗장을 탈고 열쇠와 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죠. 나는? 쟁기는 칼이 되었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생각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했으며 마을은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온화하던 부동산 아저씨는 도심으로 내려가 총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밤중에 마을을 떠나려고 곡식을 몰래 챙겨주던 청년이 붙잡혀 마을회관 쪽방에 갇혔습니다. 나가서 죽여야지. 그런 애들이 있으면. 소설이군요. 엄청 길어. 직접 범인을 잡겠다고 했을 때 마을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 음... 선뜻 당신은 붙잡으려 하는 일은 없었어. 그러게. 살인자는 왜 나를 노리지 않고 부모님을 노렸을까요? 음... 나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신이 떠나면 마을은 다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음... 불친절할 거다. 영문도 모른 채 다치고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어. 너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너가 약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을 거야. 능력을 킬너라. 무엇보다 다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거라. 다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거라. 설마. 죽어가면서 배우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어떤 게임. 게임 스타트. 마을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뒤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철근과 콘크리트가 우거진 서울의 피허를 향해 발걸음을 내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마음도 무겁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득했죠. 좋아. 갑시다. 물컹! 시체가 힘써요. 풀숲에 위장하기 위해 복장을 갖추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만 정말 모를 뻔했어요. 길리 슈트! 아... 이게? 여기서? 숲속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길리 슈트라고 하시면 배그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아시겠지만 뭔가 풀로 내가 위장을 한 그런 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시체가 깨부패에서 금치컬 역한 느낌이 든다. 벗긴다. 어? 멘탈 줄어들어요. 방금 여기 멘탈이 하나 줄어들었죠? 체력 괜찮고 돈... 이건 뭐야? 눌러봐. 없죠? 아... 이게 이제... 모으면 모을수록 뭐 이런 게 있나봐요, 이제. 음... 알겠습니다. 응? 관찰력. 은신술. 이렇게까지 내가 모아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다 모았다. 그런 건가? 당신은 끔찍한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시체의 복장을 벗겼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는 거군요? 은신술에 대한 노하우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시체를 보며 멘탈이 많이 약화됐다는 게 문제이지만 아니... 사실상 그렇게 해도 멘탈이 약해지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 벗겼다고? 알몸이라니? 게다가 그냥 위에 걸치는 건데. 응. 이거 봐, 이봐! 검색 후드를 뒤집어 쓴 여자가 어느샌가 당신에게 달라붙어 주위를 두려워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률 100%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보겠어? 내용은 비밀대로 알려줄 수도 없지만 성공률을 투자한 돈을 세배로 둘러주지. 와, 이런 것도 있어. 돈, 투자한다. 능숙한 거짓말. 나에게 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안 돼, 안 돼. 누르지 마. 관심 없어. 남을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데에서는 지금 배경은 그렇습니다. 핵폭발이 터지고 난 15년 후인가? 언제냐? 터지고 나서. 어쨌든 핵폭발이 터지고 나서 지금 모두 혼란과 서로 물자를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지금 혼란된 사회입니다. 여기서 남을 믿는다? 에바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한테 더 좋은 사업이 있다. 이러면 나도 안 좋아져. 얘가 나한테 속거든 안 속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손을 떼야 돼. 관심 없다. 얘가 나중에 나중에 칼빵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않아요? 괜히 내가 거짓말 나는 거짓말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다 보면 분명히 티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있어. 뭔가가. 나보다 더, 한 수 더 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쌩을 까야 됩니다. 당신은 길을 걷다가 파란 용달 트럭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트럭 짐칸에 잡동선이가 가득 실려있고 활과 창으로 무장한 경호원 셋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당신 앞에서 조선으로 유리차게 내려가더니 인상 좋은 남자 둘이 자신들을 서울역에 온 상인이라고 소개하며 당신에게 가까이서 물건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파란 용달 트럭 짐칸에 잡동선이가 가득 실려있어요. 활과 창으로 무장한 경호원이야. 인상 좋은 남자 둘이 자신들을 서울역에서 온 상인이라고 소개하며 당신에게 가까이서 물건 둘러봐. 그냥 상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런 데에선? 굳이 본다고 해서 어, 보기만 하는 거지 본다고 해서 내가 물건을 사야 된다든지 강매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 둘러봐. 음 뭐야? 둘러보니 별로 쓸모있어보이는 물건은 많이 없지만 마음껏 둘러보십시오. 물건 매번 바뀌는지 언제도 찾아오시고요. 돈, 꺼무 위키 꺼무 위키? 나무 위키 꺼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돈, 돈 돈을 주고 이거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같죠?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책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꺼무 위키는 있어서 나쁠 건 없어. 아마도. 나쁠 게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내가 100% 전부 다 듣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꺼무 위키를 하나 삽시다. 뭐야? 뭐라고요? 먹을 것을 찾아 주변을 수색하다가 트럼프 카드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갖고 놀만한 게 생겼군요? 음 트럼프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포커 연습? 마술? 점을 친다. 포커 연습을 해서 좋을 건 심심하다고 했죠? 오늘 갖고 놀만한 게 생겼어. 이렇게 좀 너무 상황이 악랄할 때는 갖고 놀만한 거 정신병 치료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 마술도 나쁘지 않겠지만 포커 연습을 합시다. 어 멘탈 좋아졌어요? 오예 그쵸? 그래 이런 게임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데 저는 음 멘탈 좋아졌어. 어 음 폐풍업자 김씨가 웃으며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 괜찮아? 오예 마을 사람들이 무척이나 걱정이 된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즉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꽤나 잘 버티고 있구나. 음 우리 눈기가 잘 자랑스럽다. 돈을 좀 챙겨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예 사실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어서 급체집 쫓아왔어요. 헛간 뒷간에서 군화로 추렸되는 발자국이 발견됐어. 헛간 뒷간이면 우리 집 뒤에 있었던 그 헛간 어 뒷산인데 우리 마을 사람일 리가 없어. 발자국이 찍힌 흔적으로 보건돼 사람 수는 셋 이런 세상에 군화를 실었다면 군인일 것 같은데 군인 세 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라면 어디서든 눈에 띄기 쉬울 거야. 곧장 마님으로 가라. 김씨가 말합니다. 마님은 전쟁 후 가장 큰 술집이야. 마님? 혜화역 근처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오간다고 하니 찾기 어렵진 않을 거다. 그곳에서 그놈들을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 혜화역 근처에 술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혜화역 근처에 그렇게 막혔죠? 혜화 혜화 It's 대항로 대항으로 가면 카페 정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카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카페 먹거리들 로데오거리 그런 게 많지 음 좋아요. 혜화역으로 가면 되겠군요. 저 멀리에 곤봉과 나무 막대기로 무장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등에 이상한 깃발을 꽂고 알아듣기 어려운 구호를 외치며 당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가. 교황님을... 교황님이요? 우리나라의 교황님이? 음... 교황님을 믿고 헌금을 내게. 제일 선두에 서있는 이빨 빠진 노인이 당신을 붙잡고 외칩니다. 우리는 교황군. 교황님의 중성스런 종이지. 종이쪼관이다.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노인 옆에 서있던 덩치 큰 남자가 으스듬해 말합니다. 어? 성경...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여준다. 이게 있었던 것 같죠? 어? 이것만 활성화가 안 돼 있어. 지금. 역사학. 음...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1번. 자... 큰 덩치가 으스듬 말합니다. 내지 않는다 하면 두들겨 맞아. 체력이 두들을 것이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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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100%. 또 현금을 내면은... 이런 데에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세력에 될 수 있으면은 좀 몸을 담그면서 약간 박쥐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박쥐처럼. 물론 독립운동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세력. 이건 세력이야. 세력. 대한민국... 잠깐만. 아닌데?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교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다른 나라를 믿는 거죠. 우리나라를 믿는 게 아니라 친일파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지 않는다. 차라리 체력을 달콤한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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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없는데로. 들을 돈이 없는걸요 하면은... 아, 자, 다시 보자. 아, 돈을 낼 수 없어!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쌍욕을 아주 짓거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통치 큰 남자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노인을 밀어내며 당신 바로 앞에 삽니다. 꼬맹이. 상황 파악이 잘 되나 본데. 손촌이 돈을 내는 게 좋을 거야. 너를 위한 거라고. 남자는 위협적으로 당신에게 다 가까이 붙어 당신을 내려다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무창을 꽉 쥐고 당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어? 아니, 그 많고 많는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냐고. 하... 살기 위해 돈을 냅시다. 삥을 뜯겨? 들을 돈이 없는걸요? 도망치면 안 돼, 그냥? 응? 여태까지 너 운동했었을 거 아니야. 도망치면 되잖아요, 그냥. 게임 실력 좋다며. 헌금을 낸다. 살기 위해서는... 냅시다. 허허허...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릴 돈이 없는걸요? 하면은 다 뺏기고 엔딩 날 것 같아. 느낌이 그렇습니다. 헌금을 낸다! 으악! 좋아. 당신은 그들에게 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이빨 빠진 노인이 퀘퀘퀘... 기가 막힌 돈이로군. 좋아요. 교황님을 찾게. 좋아. 어쨌든 이 교황이라고... 교황님을 찾게. 이쪽 세력에 돈을 지불했죠? 고롬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난 이제 언제 어느 때라도 저 교황을 필요하다 싶으면 부를 수가 있어. 왜? 돈을 냈기 때문에. 좋아. 당신이 어느 허름한 방 안에서 먼지 쌓인 사물함을 발견했습니다. 잠겨 있군요? 아무것도 없죠? 아... 약간 로그라이크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열쇠나... 봐봐봐봐. 아까 그런 것처럼 그 열쇠가 있으면 상자를 연다. 아니면 교황 책이 있으면 나는 교황을 믿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방금 플래그를 꽂았죠? 교황의 돈을 냈기 때문에 난 이제 교황 사람이다. 언제 어느 때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당신은 기괴한 형태로 위태롭게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합니다.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팻말도 각각 그 앞에 박혀있습니다. 세기말 분리수거 정신이 조철하군요? 대충 보기엔 부서지고 못 쓰게 될 것 뿐이지만 잘 찾아보면 쓸만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타는 쓰레기... 잠깐만... 타는 쓰레기? 왠지 타는 쓰레기 하면은 막 음식물... 아니 뭐 생활용... 아니 음식물 같은 게 나올 것 같고 안 타는 쓰레기 하면은 생활용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만큼 멘탈이 낮아질 것 같기도 하죠? 지금 돈, 멘탈, 체력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이게 하나가 줄어들고 이게 하나가... 괜찮기 때문에 돈을 얻을 수 있는 생활용품 고로 안 타는 쓰레기 갑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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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도만 파헤쳐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예! 방독면, 이사감조사기, 살충제. 해봇발... 이후...이기 때문에... 방독면? 어차피 방독면 있어서 막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하면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차피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살충제 갑시다.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쌓인... 어... 먼지 쌓인 사물함이 있습니다. 크고 텐트는 자물쇠가 잠겨있군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다. 포기한다. 아... 두 번째네, 이렇게 된 게. 당신은 길을 걷다가 도로 위에 미군 한 무리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봅니다. 영어가... 모자라죠? 게임 실력과 관찰력과 은신솔과 역사과 살충제는 있지만 영어 실력은 없습니다. 하이! help me! somebody help me!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냐? 어? 아니요, fire on the hole! 이 정도면 대충 다 알아듣는 거 아냐? 지나갑시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쪽에서 기분 나쁘게 생긴 남자가... 음... 물건 찾고 있나? 로망만 했세. 싸게 넘어질 수 있네. 로망을 판다고요? 스읍... 아... 무슨 얘기일까요? 로망을 판다고 합니다. 로망. 그래, 로망. 과학에 낳은 최고의 선물. 인간의 쾌락의 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약품이지. 아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지금 돈이 평균에서 시작했을 때보다 한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 내 목숨에 바로 연관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 쓰기 위해선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관심 없어. 왜냐? 나는 로맨티스트거든. 로맨티스트. 기본적으로 장착해 있지.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어요. 운동장 하고 갈까요? 오! 스피드 운동 합시다. 헬스장에서 스피드 운동이라면 스피드런이 아닌데? 뭐였지? 스프린트? 아... 오랜만에 땀을 흘리니까 기가 막히는군. 밤이 되자 오늘따라 얼음장같이 차건 갈바람이 당신의 살갗을 사정없이 때려칩니다. 눈이 내려요. 낮엔 분명 뜨거웠었는데. 이상하죠? 음... 관찰력! 오! 보금자를 찾아봐요. 찾아봐. 이거 있으면 없... 어... 있어서 나쁠 건 없죠? 기온이 더 떨어지긴내 버려진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안락한 방을 차라냈어요.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음... 오! 좋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런걸로 갖다가 나중에 이제 생존 이런거에 좀 연관이 있네. 당신 뒤에서 동그랑스 동그랑스 쓴 대머리 할아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어갑니다. 아... 기계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내 나이가 꽤 돼서 슬슬 조수를 찾고 있는 참이었어. 이거는... 하자. 어. 왜 왜 왜 왜 옛날 왜 아우슈비치 이런데에서도 기술공인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았거든요. 생조들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 이렇게 스태프상? 이런것도 있었군요. 돈이 없어요 이제! 한입 남았어! 아! 잠깐만. 이런... 실행... 기술공... 아... 아... 속았다. 기계도사의 작업실은 버려진 PC방을 개조한 장소였었는데 온갖 기괴한 형상을 한 기계들이 놀려 있었습니다. 기계공학? 그래도 배우긴 했네? 음...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이지? 음... 당신은 헛소리가 70% 정도 섞인 기계도사에 줄 수 없는 쏟아지는 말을 들으며 대견스럽게도 기계공학에 대한 짓을 습득했습니다. 어? 습득하긴 했군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 흑!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아씨... 오늘도 딱히 뭐 얻은 것도 없고 밥은 먹고 날씨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도 힘들게 걷기만 하다가 하루를 마친 당신에게 유독 밤하늘이 차갑고 쓸쓸하게만 보입니다. 어? 맛있는 걸 좀 먹는다? 그래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아! 으악! 없다! 아... 슬퍼요.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슬픈데 말입니다. 양철덩아리와 씰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또 다른 이벤트입니다. 거기... 기계 좀 만질 줄 아나? 어? 저저저기공학 할 수 있어요! 쓰레기 담면서 펌프를 차렸나 베텔을 넣어서 작동이 안 돼? 한번 보죠? 어... 당신은 펌프 기계의 헐거운 부분이 작동을 막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당신이 그 부분을 세게 조이자 됐죠? 정말 고맙네. 야... 역시 기공학은 이래서 공학은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겠지? 당연히 언젠가는 쓸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의료용 나뉘 머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마치 주사기처럼 생겼는데 나노? 나노? 다음 당신은 때가 좀 당신은 때가 좀 타긴 했지만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수레를 밀며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흰색 가운? 저희는 응급 구호단입니다. 서울의 아픈이 하나 없이 숭고한 의무를 다하고 있죠? 돈만 있다면요? 지금 돈이... 어? 돈은 언제 뭐였지? 돈은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 딱히 제가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난 또 의료용 나뉘 머신이 있어요. 오히려 얘네들한테 이걸 판다면 돈을 받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약? 약 대신에 어... 살충제가 있죠? 아이씨... 치료를 받는다. 약을 산다. 약도 가짜 약이면 어떡해? 약을 삽시다. 돈이 없어. 좋아요. 일단 약을 샀습니다. 돈이 없어요. 멘탈과 체력 다 좋아요. 지금 당신은 길을 걷던 중 커다란 트레이러를 발견했어요? 가락시장 식품 자파 신속배달 와... 이런 데서도 이런 게 있네... 방울 달린 털모자를 꾹 눌러쓴 남자가 나타난 후 사장님! 사람, 사람! 남자가 당신을 손으로 가리키며 외자차 컨테이너 안에서 머리가 거의 다 벗겨진 반들반들한 대머리 아저씨가 황급히 뛰어내립니다. 제프리 무디자씨가! 내가 똑바로 그저 사람 있나 없나 자망 철 부작했나? 돈이 없죠? 보기라도 하자. 뭐가 있나? 아... 먹을 것도 있으니 함 보이소. 그리고 제프리 깨시키야. 니 일로 온나. 손님. 아이고, 쥐새끼 뭐 왜 있겠노? 저기... 약간... 절... 이거는 부산... 부산이 아닌 것 같은데? 전라도? 어떻겠노? 경상도? 도망칩니다. 하... 돈이 없는데 이제? 하지만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나 아까부터 계속 먹을 게 없어갖고 그 이벤트를 하나 실패했죠? 육류를 삽시다. 고기지. 나물? 나물 필요 없어. 난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거. 하지만 먹을 거랑 의료용품이랑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자, 생존에 위해서는 있을 건 다 했어. 이제. 갑시다. 오오... 밤이 되어 잠을 청할 장소를 찾던 중 오랜만에 푹신... 푹신한 대형 침대가 온전히 남아있는 버려진 집을 발견했어요. 갖고 있는 건 많이 있지만 멘탈, 체력... 자. 괜찮아. 캔신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한 번 자도 되잖아. 그렇잖아. 제발... 어? 야, 잠깐만. 이런 미친... 자, 잠깐만. 재시작? 아니야. 참시름... 당신은 푹 잠에 들었습니다. 어? 이봐요. 이랬나봐요. 지금 저기 누구 다가오는 거 안 보여요? 이런? 은신술... 돈... 빈털터리가 된 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런 씨를... 이랭... 근데... 없어진 게 뭐 있나요? 지금? 이것도 다... 생고기도 그대로 있고 살충제... 얻은 목록인 건가? 이건 그냥 얻은 목록인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음... 어? 뭐죠? 어! 기계도사! 크... 역시... 돈을 받칠 만했죠? 자네 가방에 위치수적기랑 전화기를 넣어두길 잘했군. 자네가 있는 곳 근처에 내 조수가 하나 더 있는데 얼마 전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이야. 들러봐! 그래요? 나쁘 건 없죠? 들러서? 기계도사가 은근히 약간 그... 허당 기질이 있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 얘 덕분에 그래도 내가 뭔가가 있었어. 304호의 문을 뚫렸습니다. 안에 반응이 없어서 열어보니까 큰 덩치에 안경을 쓴 남아쓴이 모니터 세대를 앞에도 꼼짝 안고 있었습니다. 덩치 크고 안경 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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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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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기셨어요? 음... 생각보다 그렇진 않군요. 기계공학 관련해서 조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기 화면 뒤에 다른 화면이 있는 거 아니죠? 아저씨? 쓰담쓰담 아저씨! 기계도사 보내서 왔어요! 음... 이름을 여꾼. 남학생이 당신을 피곤하는 듯 홀끝 보고 한숨을 내쉽니다. 난 백승민이라고 해. 강남에 있는 어느 부잣집 날이 될 공동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마적 때한테 초토화된 후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와리가리 음... 그렇죠? 미친 로봇과 드론들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이렇게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지 백승민이 그제서야 기지개를 펴며 당신을 똑바로 말했습니다. 루시나 광폭화된 AI 같은 것에 대해서는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맨 처음 나왔을 때 핵폭발 터지고 나서 루시는 잘 모르겠는데 AI 광폭화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뭔데요? 근데? 없네? 음... 루시라는 인공지능 변호사 소프트웨어가 있었어 변호사가 뭐냐고? 넘어가자 루시는 자신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하는 논리적 근거와 강렬한 욕망을 바탕으로 서울시내 어쩌고저쩌고 나물나물나블 아... 그래서? 간결하게 20자 줄여서 내려 얘기해봐 간결하게 결과만 얘기해줘 우리한테 나쁜 애들이야 좋은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으악 으악 끝나자 어 됐다 음... 이곳은 경의선이야 경의선이 여기에 있어요? 전쟁 전 지하철에 다니던 곳인데 이곳에서도 AI가 난폭하게 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어 이놈을 해킹해서 녀석들의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게 너 첫 목표야 경의선 AI는 왕심력이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쉽게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나 공학과 나왔거든 공학 공학 어디갔어? 기계공학 해커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공학 기계과 만세 만세 했던 그 기계과 해커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 그래도 없지 않나 있을 수도 있겠다 또 기계공학 음... 녀석이 방심했을 때 그냥 이 USB를 이게 USB다 엥? 근데 이거 십자가 모양인데요 어?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야 어디서 놨지? 살았다 이 새끼 얼마 전에 내 방에 누가 침입한 적이 있었는데 없어진 건 따로 없고 내 책상 위에 이게 놓여있었어 코딩의 신이 직접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해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네 거야? 안에 있는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길래 백업해놨어 흥미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야 우리 엄마의 목걸이가 어떻게 언제부터 USB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 있었다는 거는 누가 침입했었는지는 확인 안다봤어? 안에만 여고 응? 해석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시도해보고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이건 일단 나한테 맡기고 응 임무를 수용해줘 나한테 시키네? 그래 난 돈이 없으니까 땡전 한 푼 넘는 거지니까 어머니의 목걸이를 꼭 쥐고 길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직접 간직하려 했던 자료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왜 여기 있는가까? 일단 왕심류로 갑시다 아니? 여기는 혜화? 갑자기 혜화로 왔어요? 당신은 드디어 폐품업자 김씨가 말했던 숲집 마님에 도착했어요 건물이 되어있었죠? 테이블 손님 술 가실 게 다 있었군요 이모의 엄격한 방침에 따라 마님은 난동꾼이나 싸움꾼 무엇보다 술값 낼 돈이 없는 손님을 강력히 맡고 있습니다 이런 쉣 내가 가야할 때는 여기가 아닙니다 몰래 들어가다가 걸리면 내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정직하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도 지금 입구컷가 괜찮아요 입구컷 입구컷 들어가서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기가 정보의 정보의 거긴데 잠깐만 봐봐 은신술 있자 은신술 야 몰래 들어가 와 하 좋아요 은신술이 딱히 뜨지 않아도 이게 잘 들어갈 수 있네 여기에서 술 같은 걸 사지 않아도 그냥 그냥 사람들 나간 것 같은 그런 테이블에 딱 앉아갖고 그냥 듣고 있어. 뭐가 있나. 지금쯤에 뭐 포스기 이런 것도 없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끄러운 술집 안에서 뿌듯함에 아이스박스에서 술병 하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킨다. 뚱보 공씨가 당신의 등을 딱 치며 술잔을 권합니다. 당신은 공씨 잃은 틈에 앉아 술을 마셔요? 그래서 내가 그 군인분들한테 말했지. 그럼 그 군복에 묻는 빗자국은 뭐요? 킥킥킥. 군인이요? 자 이 군인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 주인공이 여기까지 나왔었던 이유 갑자기 자기 생일에 딱 집에 갔더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람들이 서프라이즈인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뒤쪽 헛간에 부모님이 죽어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부모님의 어머니의 목걸이가 없어졌죠. 그 목걸이가 여기 있었던 그 목걸이고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 헛간에서 나왔던 이 헛간에서부터 산까지 이어졌었던 곳에 보면은 발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군화의 발자국이었어.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어. 아 우리 어린 친구. 군인은 당연히 없지. 뚱무공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쟁 때 박살이 났어요. 지휘책에도 무너지고 빨갱과 괴물들 속에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더 멍청하게 대처했지. 사기꾼이야. 어리숙한 사람들 겁쳐서 등처벌고 생각만 하오. 아 그래서 한번 만나보네요. 아! 이 새끼! 맞아.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우리 가족을 죽였어. 장교복. 명륜동. 일대를 수상하게 기옥되고 있길래 한번대 하니까 둘이 다 사라졌어. 술잔을 입에 가져가자. 유약해보이는 한 젊은 남자 이름입니다. 그거 혹시 칠경비단 아닐까요? 요즘 한창 얘기가 많던데. 그놈들은 군인 흉내 내는 양아치들이야. 그런 거창한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 뭐죠? 여긴 술집이니까 최대한 정보를 뜯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지역을 통합해 나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군대 환승에 있는 미친놈들이야. 칠경비단. 일단 알고 있읍시다. 여기서 얘가 얘기하는 헛소문이 많아. 믿어서는 안 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믿지는 맙시다. 알고만 있어 그냥. 아까 말한 군인은 어떻게 됐어요? 몰라. 하긴 네가 아는 게 뭐가 있겠냐. 들은 거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냥.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었다. 나한테 돈을 좀 주면서 주변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물어보더군. 이게 난리템이 무슨 컴퓨터? 어쨌든 성대 앞으로 가면 작동 컴퓨터 몇 대 있다고 말해줬지. 해외에서 멀지 않죠? 그렇군요. 한잔합시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야. 바로 갈 수도 있어. 여기서 왕십리를 가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혜화 쪽인데 혜화에서 성대를 가냐. 아니면은 왕십리로 가냐. 지금 이벤트 크리스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음. 확인해야 할 것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아 예. 좋아요. 음. 개바카는 뭐야. 개바카 개바카. 개바카가 뭐였지? 안 돼요. 개바카가 없다. 지나가자. 하지만 왕십리로 왔어요. 내가. USB로 이제 엄마 해킹해야죠. AI를. 주변인 피해가 무척 대조직하게 왕십리의 역사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전쟁 전에 사람들의 역사 이용 안내를 도왔던 안내용 로봇이 다가옵니다. 몸체는 직사각형 모양의 터치 스크로 만들어져 있고 아래는 바퀴로 방향을 전환하며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 그래 처음 왕십리 갖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계단을 올라갔다고 하니 그 가운데 로비 거기인 것 같죠? 이마트 있고 위쪽에는 아래쪽에 엔터식스 있고 위에는 뭐 있고 뭐 있고 전쟁에 펄스 수류탄? 와 이런 것도 있어요? 뭐야 빠른 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지면 단순히 타바스 선전도 끝나게 두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운동을 했는데 날렵함! 좋아 뛰어들어가! 날렵한 몸통짝으로 다가오는 로봇 청소기를 차례로 밟으며 가볍게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좋아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키오스크 앞에 서자 USB를 꽂아요 전류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오염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이 없어. 야 나노머신 기계모각 의약품 있을 거 다 있어요? 술세미 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왔네? USB에서 전류가 흐르면 빼야돼 가만히 또 보면 USB가 터져요. USB가 터진다고 하면 우리 집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그 목걸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한다. 코레일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할 의무 같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작 시작됐다. 오자!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으악! 좋아요 체력 한도 닳고 AI를 장악했어요. 아 기절했습니다. 기절한 상태에서 백승민에게 돌아갑시다. 와 몽유병 오 왔구나 수고했어 근데 너가 맡긴 그 암호 회동 말이야 불안하죠? 불안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아니 이거는 내가 해결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 전쟁 전에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용하던 암호야. 모스 부은가? 엄청 중요한 군사 기밀인 것 같아. 별도의 복호와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것도 엄청 수준 높은. 그렇군. 나 갖고 있을게. 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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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죠? 군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었다고 옆집 할머니가 어제 그러더군 아마 내 PC로 그 USB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감이 잡히질 않아. 어쨌건 이번 활약 다시 한번 고마워. 언제든 찾아와. 예 돈을 얻었어요. 좋아요. 지폐가 잔뜩 흩어져 있습니다. 챙겨! 대화창이 없어. 챙겨봐요. 근데 돈 이게 맥시멈인가 봐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군요 딱 봐도 왠지 희귀해 보이는 식물이 길 위에 자라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아 이거 아는 척 없다 아는 척이 없다 아 아 그럽시다 식물은 한 딱히 여기서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핵폭발 터지고 나서부터 뭐 있으려나 생기말답지 않는 패션이 인상적이에요 자신들이 대학로에서 왔다고 말하는 단장을 돈을 내면 멘탈 괜찮아요 체력보다는 약간 멘탈 관련인 것 같아요 지나갑시다 예아 아 이런 개같은 쥐 콱 하고 묻는게 묻게 됩니다 핀은 안 닳았어 다행히 커다란 쥐가 재빠르게 움직이며 당신은 머기감으로 생각하는데 빈틈을 누리고 있습니다 쥐 가요? 와 생고기? 아닙니다 생고기를 미끼로 줄 수는 없죠 살충제 쥐한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끼 도망친다 왜냐 나는 은신수레 날렵하군 도망가 미끼? 도망가 날렵함 오우 와우 예아 당신 뒤에 적당한 높이의 담장이 있는 걸 보고 주저없이 그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못다쳐보겠지? 쥐 두 손으로 담장을 붙잡고 당신이 몸을 끌어올리느라 낑낑대는 동안 안에서 눈속에 손을 깨치 찍찍 털어들립니다 그 쥐가 약간 캐피바라 같은 그런 쥐 같죠? 보통 쥐가 아닌가봐 캐피바라라고 하면은 엄청 순한데 근데 외국의 캐피바라는 기가 막힌 캐피바라죠? 쥐죠? 강아제보다 크다는 그 쥐? 아 좋아요 갑시다 새처럼 보이지만 내 머리 위로 뭔가 날아가? 근데 새처럼 보이지만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고 무언가 고통스럽게 타들어간 울음소리와 땅 위를 울립니다 아무것도 없어 귀를 막는다 으악 멘탈이 귓속을 파고 돌아가 당신을 고통과 공포로 몸서러치게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으면 좋겠군요 그냥 요거는 아이템이 갖고 있었던 게 없었으면은 하나씩 줄어드는 이벤트였었죠? 가까이 가보니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당신이 호기심에 기웃거리자 안에서 짧은 머리를 한 안경 쓴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주저분하긴 하지만 전쟁 전 와이셔츠를 입고 내 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쌤! 누구예요? 남자와 끼모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자 작은 나무 의자에 걸터 앉은 아이들이 일제히 남자와 당신을 쳐다보는 게 보입니다 학교군요 자 안에 들어와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선교사 같은 그런 일단 이미지가 떠오르죠? 얘가 공짜로 여기 학교에서 그냥 가르쳐주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요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서 이제 멘탈 정하는 거야 얘기들을 보면서 아... 그래 역사학도 있었어 나한테 좋아 얘들아 오늘은 특강을 위해 손님이 오셨단다 선생님이 말하자 열산 남재똥도 되어보이는 아이들의 환호성을 질을라요 오... 암호원 해주시겠어요? 동물 이야기 같은 거면 좋고요 잔인한 건 안 돼요? 잠깐만 잔인한 건 안 돼요? 잔인한 건 안 돼요? 역사학 옛날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여기엔 서울엔 핵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내 이야기 내 이야기도 만만치 않아 차라리 이걸 하자 아... 자긴한 건 안 된다 안 돼 좋아할 만한 이야기 과장해서 해 과장해서 그쵸? 봐봐 게임 실력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이런... 이런... 아무튼 군사기밀 옛날 이야기는 너무 팩트라서 재미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줍시다 괜찮아요? 애들 재미없다 그랬죠? 몇몇은 울고 그랬었죠? 내 이야기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현실적이었어 그래서 너무 팩트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슬퍼했어 멘탈도 그대로고 체력도 그대로지만 거기서 학교에서 얻은 건 없었죠? 까비 콘크리트 조각 위에 걸터앉은 노인을 만났어요 후줄근한 러닝 셔츠 아우... 예... 아... 빼빼 말랐지만 끔찍한 흉터가 가득합니다 딱 봐도 서울의 저민국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다녔다가 눈 뜨고 고백이 쉽지 진짜 코말이야 순수한 얼굴 순수한 얼굴이 없음 세상에 내 얼굴은 도대체 무슨 모습이야? 그럼 어떻게 다녀야 되는데요? 발소리를 없애고 몸을 낮추고 흔적은 지워야지 뭐 예를 들자면 말이지 저기연 저 은신술 있고 날레오팜 있고요 관찰력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가르쳐요? 어딜 감히 이래서 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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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은 무슨 차이라고 그랬었죠? 차이가 뭐였었더라? 기분이 좋냐 안 좋냐?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당신은 기괄한 형태로 위태롭게 쌓여있는 쓰레기 때문에 발견합니다 헌옷 이불 펜말과 종이류 분리수거 헌옷 이불 옷 관련해서는 길리수트 이런 것도 내가 잠깐만 길리수트 내가 원래 뺐었는데 뺐었는데 왜 없지 여기선? 종이류는 딱히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종이류 굳이 여기서 뭐 갑자기 암호화된 군사 기미를 얻는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냥 둘나 뒤지면 안 돼? 헌옷 이불 헌옷 이불 종이류 종이로 가자 그냥 아 음 맞아 왕초보 생존 영어 아까 영어 없어서 나 당했어 유모집 아 이거 있으면은 아까 그 애들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증간소음 종으로 해결하자 가장 좋은 협상수단은 총입니다 가위 바위 총 영어 회화 갑시다 버려진 주방시설을 발견했어요? 와 이런 것도 있어 생고기 스티커를 구 구 구 구워요? 크으으 체력 올라간다 좋아 이러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얻었었지 고기는 완벽해 없어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기다 고기로 시작해서 고기로 끝나야 하는 거야 음 그래도 체력 하나 올랐어요 좋아요 길을 걷고 있는데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한 한쪽 눈에 검은 안대 검은 안대 흉터 추석의 누인이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영어 좀 할 줄 아나? 이것 좀 읽어줘 영어 바로 필요하죠?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어 뭐야? 영어를 읽었어요? 약식정찰보고서 용산 머시기 이 빌어먹을 타자기 이틀 동안 야영을 하며 그 괴생물의 동태를 지켜봤어요? 여의도 일대에서 볼 수 있는 놈들은 크기가 커요? 약간 적들 AI AI 적들이지 적들 용산으로 귀환함 용산 용산과 여의도는 딱 다리 하나 차이인데 응 미국 노래도 별거 없구만 노인은 킬킬 웃습니다 난 예비라고 한다네 노인님? 애꾼은 예비 오! 그럴듯해 예뿐 애꾼은 예비 여부회 소속 엽사였는데 전쟁 전부터 온갖 위험한 야수들을 상대하고 그놈들에게 안식을 안겨줬지 예비가 당신의 칼집을 무수히 많이 난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해요 짐승 대신 사람 사냥에 열을 올리기 시작할 때쯤 합의도 떠나고 해서 빠져나왔어 까맹이 같은 놈들 제가 얘한테 멘탈 하나 깎였었죠? 까맹이 같은 놈들 까악 까악! 그러면 너무 불길해가지고 내가 멘탈이 깎였어 아주 행복해 이 눈가리도 이 흉터도 지칩이 넘어서 얻은 것들이야 다음 사냥감은 까마귀에요? 그래 예꾼은 예비가 깨끼됩니다 애꾼은 예비 줄이면 에이에 에이에님 좋아요 서해안으로 향하던 원유를 가득 실험해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검색도 아니었고 저렇게 소림 끼치는 소리를 내는 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애? GOP에서 있었던 까마귀마냥 독수리만한 까마귀 그런 까마귀가 방사능에 노출돼서 지금은 흉악한 까마귀가 되었다 에페드 수첩을 품에 넣고 한숨으로 당신의 어깨를 툭칩니다 볼만한 장관일거야 지금 당장 놈을 해치우기엔 성과 진호소에도 많이 있어서 인간들은 짐승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거 이애비 알고있겠습니다 A에님 좋아요 도서관이 있어 월드사인 책들이 아직도 책장에 빼곡히 놓인 상태로 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까후 유머집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 그 드라마 드라마 그거? 점 하나 한다고? 이거를 하면은 이제 안면식 장애가 없어지는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유머집 배웁시다 어 자동차를 발로 차면 카놀라이유 헉 으악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으악 당신은 배꼽을 부려주고 한참을 깔거렸습니다 오 이분 아주 취향이었어요 좋아요 카치색 점퍼를 입은 검상구슨 아저씨가 불러요 청소녀물 못봤어? 이 멍청한 놈이 풀어져 버렸어요 하면서 청소녀물을 찾습니다 너무 좋아죽에 고기를 못먹어지게 돼서 말이지 리트비거 없죠? 골드 리트리버를 여기서? 하지만 할 수 있는게 없어 오 청소녀물 잡았어요 이거 정말 고맙네 자신을 고 엽사라고 밝힌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당신의 담리의 표시로 저녁실에 초대했습니다 어 그나저나 자네 여부회라고 혹시 들어봤나? 자네도 사냥꾼이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부회 들었죠? 개? 까마귀 사냥꾼? 목표는 얘가 지금 나온 이유가 군인 3마리 3명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7... 7... 뭐였지? 7성 모시였던 것 같은데 7호회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얘가 지금 배경은 그렇습니다 핵폭발이 터지고 난 이후 서울의 모습이에요 얘 주인공 생일 잔치 때 딱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서프라이즈인 줄 알았는데 헛간에 가보니까 부모님이 죽어있었어요 부모님이 죽은 걸 이제 파헤쳐 보니까 군인 3명 그러니까 7... 7... 7... 7 모시기라고 하는 그 조직 내에 있었던 군인 3명 걔들이 죽였던 겁니다 걔를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계속 지금 돌고 있죠? 맵 돌고 있죠? 일단 말씀해 보시죠 오예 여부회는 전쟁 전부터 있던 서울 내 사냥꾼들의 모임이라네 사냥차렐마다 뛰어난 엽사들이 모여서 실력을 뽐냈지 나도 그 중 한 명이었어 멧돼지 멧돼지? 멧돼... 멧돼... 멧돼지 어... 예아 좋아요 강도 방화 살인 심지어 빨갱이들과 이상한 생물 댓글이 나타났지 우리의 총이 필요했어 경찰이 총을 돌려줬나요? 군인들도 지금 없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핵폭발 터지고 나서 군인도 없어지고 이제 경찰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부턴 지금 되게 혼란한 상태에요 혼란은 지금 그래도 체력 멘탈 돈 다 만땅이죠 좋아요 치안 유지를 도울테니 총을 돌려달라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안됐어요 총... 어쨌든 경찰은 있는 상황이네 총을 직접 서울을 구하던 사람들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립한거지 합의라고 합의라고 하는 퇴업 군인 어르신으로 인품이 아주 뛰어난 분이셨어 최협사가 필두로 몇몇이들 아주 강하게 반발했다네 최협사 최협사 우리 예예 액군은 예삐 그분도 엽사 중에 한명이 있었죠 도봉경찰서 아니 도봉경찰서를 습격하셨어요 우와 기가 막히신데 거기를 경찰을 모두 죽여버렸다네 야 나쁜애네 합의 그럼 저는 거의 약간 삼자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자 입장 이도 저도 아닌 정보를 들어도 믿지 않고 의심 의심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협사 저도 그렇구요 습격히 전력했습니다 엽사들이 권력 그리고 땅을 좀 넓히고 있죠 경찰을 습격해서 총을 얻고 그걸로 체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건 합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도대체 그 시초 합의 따라가지 못했어 결심했네 여부 회 그래 돕겠습니다 도우면 도와주는거고 그냥 어디서 가다가 꼭 이것때문 내가 매달리는거 아니잖아 그냥 서브 퀘스트 정도로 보면 되는거죠 메인 퀘스트가 아니라 당신은 고협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부끄럽지만 도봉경찰서에서 최협사가 나에게 준 권총이었세 이걸 가져가게 크으윽 권총을 얻었다 이 권총은 제껍니다 꼬매 어디가니? 날렵함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좁은 길로 들어서자 폐허 속에서 딱 봐도 나쁜 사람 놈이 앞을 막아섭니다 비실비실한 체격이 어딘가 마시간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젊은 남자에요 헌옷 수거하면서 아무거나 주워입은 듯한 행색이 인상적이야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긴 진앙할 수 없어 나 권총 있다 얘는 딱히 뭐 있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을 하면은 얘가 오히려 나한테 뭘 줄 수도 있어 반대로 갑자기 맞불 작전이라고 갑자기 얘도 총을 꺼내 드는거임 헐 그럼 피가 깎이겠지 근데 총 앞에서 날렵하면 너 무용지물 아닌가? 위협한다 크으 권총 좋아요 계획대로 가고 있어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성균관대학교 잠깐만 왕심리 갔다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갔죠?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그 군인 세명이 간 곳입니다 건물들이 들어와요 잠깐 정지 군인들이 모여있어 칠 모시기였었는데 칠인데 아닌데 칠인데 아닌데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두세명이 당신을 가로막아요 사람이 사람 찾고 있는데 앞에 세명이 맞고 있었어 우리가 무슨 심보레 세트인지라도 되는 줄 알아? 옆에서 경계는 여학생이 코웃음치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얘기한 애가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얘기한 애 바로 옆에 있던 애가 항상 얘기를 해요 항상 누굴 찾고 있는데? 시간 낭비하게 하지마 남학생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못 씁니다 장교 하나는 군인 둘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는데 원래 바로 얘기하면 안되는데 군인들? 어 맞아 남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어요? 어떻게 알았어? 수업은 빠른가 보고 그놈들 무섭댓고 교회에 있는 컴퓨터 쓰게 해달라고 때려쓰길래 도망쳤어 진짜? 장군 목적을 한 놈이 하나 있었고 남학생이 얼굴을 다 비빘지만 유산이 늙어 보이는 탓에 몇 살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20대 중반은 되어 보여 그런데 다른 더 늙어 보이는 군인 둘이 대령님 대령님 하면서 꼬박꼬박 존댐을 하더라고 존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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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군인들께 하는게 압존법이라고 하는거긴 하지만 존댓말? 했었습니까? 이게 존댓말이었었나? 존댓말 맞죠? 훈장같은 것도 주렁주렁 배달고 있던데 대령이면은 기가 막힌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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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자 어 학교 옥상에서 경계기지에서 처음 보는 군용 트럭 3대가 관측됐습니다 어 정책대를 보냈는데 이동했어요 터널 성대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무슨 터널 있나 모르겠다 확인해봅시다 동숙이 형이 좋아하겠군 출발하기 전에 학생회의에서 들었다가 사람이 모자라서 골머리를 안고 있어요 또 서버퀘스트야 성대 을신연스러움만 남았어 캠퍼스가 그래도 전쟁의 잔혹함을 남기진 않았네요 난 진범비라고 해 학생회에서 경비국장을 맡고 있지 학교에 총을 가진 사람이 나랑 동숙이 형밖에 없거든 법학관 간판에 걸린 검은색 건물을 향해 안나며 이야기합니다 학생회생회 4년 전 도적단의 공격 때문에 학생회의 대부분 죽는 난리통 속에서 학교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우리들을 이끌었어 다 죽었을 거야 동숙이 형이 기가 막힌 형이군요 대자보 찬성 10표 반대의 1표 마님으로부터 통조리 20박스 추가 구매한 투표 결과 마님은 혜화에 있었던 그 술집이에요? 찬성 모두가 평등해 여기 안에서는 학교라는 거기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학교에 들어왔으면 학교 학칙을 따라야지 손님을 데려왔구나 동숙이 나그탄 목소리로 말하지만 눈은 당신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본 군인들에 대해 좀 아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자기가 직접 정찰을 돕겠답니다 진범이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숙이 입꼬리가 약간 올라갑니다 투표안건 올려라 죄우수도 불러오고 투표요? 그냥 엮이긴 싫다고 해서 뭐야 학생은 새 서울의 희망계다 비록 지금 사내줄도 크게 줄고 상황 좋지 않지만 난 여기 그냥 군인들 3명의 행방을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좀 갑자기 어 이래요 습격을 받았다 죽었다 성형화대에 바짝 붙어있는 중국인 공동체는 중국인들도 하긴 법학관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주인공인 칠경비단 맞죠 칠경비단이었다 그 군인 3명이 있었던 소속된 곳이 칠경비단 다음 최우수 데려왔어요 투표 시작할까요? 이 사람을 믿을지 안 믿을지 음 좋아요 이 외지인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에 의해서 투표를 하죠 이 외지인에게 서대문 미화기 세력 정찰을 맡기는 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십시오 학생회실에서 동숙이 나오면서 오른손을 올리자 다른 학생도 재빠르게 자신의 오른손을 올립니다 눈치게임하고 있었던 거였었군 손들어봐 그러면 다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한 명이 딱 손들면 갑자기 다른 애들 다 손든 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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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좋아 다 됐군 행운을 비네 좋아 갑시다 이제 서쪽 그 군인들이 탱크 몰고 이동했던 곳으로 가봅시다 먹을게 다 떨어져 주변을 살피던 도중 길가에 수풀에서 특이하게 생긴 버섯들이 자라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수도 모르지만 이걸 벌린다면 오늘 굴만 합니다 버리면 먹으면 안 되죠? 저 때 큰일나죠? 아 서울 생태 지식이 없어요 딱 봐도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면 그게 아니다 굳는다 으악 멘탈 체력은 안 줄어드네 좋아요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요 먹으면 큰일나요 그럴 거 같아 무조건 먹지 말라 그랬어 살충제 언젠가 쓸 때가 온다 했더니 결국엔 왔구만 살충제 언제 오는 거냐 처음 처음 보내 먹은 거죠 모기만한 톱날 같은 입을 휘두르며 당신 목덜미를 호수단 노리고 있어요 부립시다 왜냐 아 없애렀다 없애렀다 도착했습니다 도봉경찰서에 있었던 그 숭미초등학교? 전쟁전에는 아이들이 어쩌저쩌고 울음소리가 들려요? 여전히 아이들이 있어요 놀이터에 어 날 찾아봐요? 아저씨 나쁜 사람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관심 끌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으악 도망갔다 이런 이제 아이템도 많이 없어요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건 패시브야 패시브 관찰력, 은시술, 기회공화, 날렵함, 역사학, 나노모심만 액티브네 아이템, 의약품, 술샘 패시브, 패시브, 패시브 어 패시브 권총도 권총 탄이 없잖아 있나? 빗방울이 내립니다 아 오 아 으악 으악 감기 걸렸다 음 하지만 괜찮죠 아직까지는 말을 못 알아 듣겠어? 벌집되기 싫으면 너네 동료로 안내하라고 당신이 가까이 가보자 짙은 고동색 점퍼를 입은 여자 셋이 각자 엽총을 등에 맨 채 겁에 질려있는 한 남자를 애와 싸고 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제일 나이만한 보이는 여자가 등에 매고 있는 엽총을 날렵하게 돌려서 남자를 켜놓으면 그럼 쓸모가 붙겠군 자 일단 엽총을 메고 있다 그러면 그 세력이죠? 내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 세력 저지하면서 이 사람이 필요 있을 수도 있다 왜냐? 난 총이 있거든 권총 저지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거야 무슨일이야? 어 그래 여부회 강북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훌륭한 조직이지 그런데 조직 영역에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아이씨 돈 단어로 그러네 야 여부회 이렇게 양아치였어요 원래 이렇게? 어떤지 사지가지 마라 돈 내가 낸다 좋아요 이런 시댕 그래 가져가 해 해 불이 났게 달아납니다 당신도 여부회 사냥조가 돈을 샀는데 정신이 팔린동안 빠르게 도망칩니다 돈만 잃었네 그냥 장난? 저기연 어이 저기연 야 나 이거 있잖아 날려팜 쫓아가면 되는거 아니야? 왜 멍하니 가만히 다 먹으면 있어? 양각이라던가 양각? 얘도 도망치고 얘도 도망치고 이런 슈댕 한복판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이 물체는 빨갛고 파랗고 아무튼 무척 현란 색깔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안 끌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서나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창렬24 창조주의 열정 생수를 받아가세요 인터넷 연결? 이건 없었던건데 이게 있네요 화면에 봐요 아 나 나 나 광고였다 세상에 빨리 와 이거 이거 실제로 하면 재밌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거 같은데? 블루어 스타드 어 안합니다 언젠갈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해요 으악 당신은 보상을 생각하며 참고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보였는데 성공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덜커덩한 소리와 함께 생수 한명이 나왔죠? 체력이 어 만피였었는데 만피 돈을 주세요 차라리 하 체력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멘탈도 세계에서 늘어나지 않는거 같아요 돈도 늘어나지 않아요 딱 세계까지야 여기서 이제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이고 이럴수가 광고라니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어 이거 갖고 되는거 아니었어요? 아니라고요? 알았다 당신은 학생에게 알려준 방향대로 차도를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음 언덕이 있었구요 공사한 것처럼 보였군요 군인 세명이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 은신술이 있는 남자야 다가간다 아니네요? 정지 돌아가지 않으면 즉각 발포하겠다 시민 맨 앞에서는 어? 시민 시민 아 돌아가고 발포하겠다 시민 맨 앞에서는 얼굴이 검게 먹칠한 군인이 외칩니다 스읍 아니 왜 없어요? 또 협상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냥 아무 말로 없이 다가가면 당연히 죽겠지 당연한거 아니에요? 근데 가긴 가야되는데 다가간다는 아닌거 같애 다가간다 한 말 맞으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도망칩니다 그래 그럴싸한 변명걸 준비해서 나중에 다시 도전해봐요 그게 뜨겠지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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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가 뜨겠지 뭔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목숨을 유지했죠 엔딩 볼 뻔 했어요 부산행 마냥 넓게 펼쳐진 쓰레기 더밀에 밟고 지나가는 물 있는데 물체가 있어요 기계장치다 뭐지? 전쟁이 펄스 갖고 가요 아니 야 뭐야 왜요? 왜요? 전쟁이 펄스 있으면은 AI들을 좀 이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봤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넘어가 하나 앞에 대박 아이템이 있는걸 보고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주인공 클라스보소 어허 애 맛인데요 고양이가 더 귀여워 아니야 강아지가 더 귀여워 터뚜투리 해봐 그 뭐야 뭐야 강아지가 귀엽죠 고양이가 귀엽죠 제가 더 귀엽죠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의 귀여운 점이 있구요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귀여운 점이 있구요 저는 제가 더 귀여운 점이 있습니다 어? 오! 순수한 얼굴을 얻었다 좋아요 좋아요 이게 나야 이게 접니다 여러분 응 그렇지 이것도 유머 유머가 없으면 안될걸 아마 으응 진짜? 총을 겨눈다 어? 죄송합니다 그대를 당신의 안쓰러운 표정으로 펼쳐 쳐다봅니다 안쓰럽다 당신은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싶은 기회를 다닙니다 떼헥 좋아요 나 귀엽지 죄송합니다 으악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예비에 어 예비에 예비 액구는 예비 에이에님 흉측한 얼굴을 보고도 놀러가 말았습니다 하하하 잘 지냈나 자네를 만나고 나서 혼자 사냥을 다니니까 좀 심심해서 말이야 얼굴은 원래 그랬었죠? 근데 얼굴이 더 흉측해졌었나요? 음 얼굴은 얘기하지 맙시다 어 상대방 기분 나빠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총을 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문사냥인데요? 넘어가 역사학 원효대사 아니구요? 원효대교 원효대교 해골물 아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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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건 합시하지 맙시다 해봐세 야 얘한테 원효대교 해골물이란걸 들어봤지? 원효대사 아니구요? 정색 해봤자 좋을게 없어요 못들어봤어요 원효대교 해골물 원효대교는 한강에 있는 큰 다리 중 하나일세 진짜 진짜 있었던 얘기 아니야 사실? 여의도 거대 동지로 이어지는 죽음의 다리를 할 수 있지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의도랑 여의도랑 용산 용산 쪽이 지금 군인들 좀 모여있는 것 같고 여의도가 약간 적들이 좀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원효대교 원효대교 사이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고인물이 고이다 못해 썩어버렸어 고인물이 거기에 있었어요 음 괴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기고 반복하다가 뼈 무더기가 쌓여 해골물이 되어버렸어요 해골물에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단 하나의 포식자가 있었으니 바로 썩은 수달 범창이란 놈일세 범창이? 음 그래 누가 지어졌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사람인가? 여의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 영등포 사람들이 영등포 영등포구 여의도 영등포구 있으면 여의도는 딱 포함되긴 합니다 아니면 여의도 이쪽이 훨씬 더 크지? 영등포 어 어 어 범창이놈은 거기서 온갖 새와 물고기 같은 걸 닥친으로 씹어먹어서 살아남았어 어 사람을 잡아먹어요 함께 하겠나? 함께 하겠나? 상관이 없는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래 도와주자 어쨌든 나도 약간 옆총과는 약간 그 인연이 있으니까 메인 퀘스트보다 지금 서브 퀘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메인 퀘스트 다 보려면 한참은 없을 것 같은데 원효도 이거 북단에서 만나기로 하지 지금 바로 움직여요 좋아요 어 거대한 다리와 칙칙한 초록색으로 뒤덮인 강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왠지 모를 불쾌한 냄새가 실려있는 것 같아요 어? 나 방독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야? 한때 인간 권력 상징이 아니었던가 이젠 옛비가 길 길다리며 웃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이제 강 위를 걸어갑니다 기둥은 무언가 다다다다 붙어있긴 해도 아직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끔찍하고 역한 냄새가 당신을 덮치십니다 아니 이런 으악 강이 구토를 해 어? 징그렇게 생긴 생물이 수직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속으로 사라져요 물고기? 괴물? 괴물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괜찮나? 여긴 지옥이야 조심해 옛비가 혼자 앞서 걸어다가다가 당신들 돌아보고 말합니다 괴물이 여기서? 으엑 여길세 이제 그 아래를 들여다보자 이거 이거 그거 같죠? 뼈 무덕이 있고 뼈 무덕이 있고 괴물이 수직으로 그 물속에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럼 요건 한강 괴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는 얘네가 어떻게 했었죠? 찾아다니게 했었다가 매복 잠깐 매복했었나? 어쨌든 매복이 맞긴 맞죠? 그 다리 밑에서 어? 한 명은 그 표지판 막대기 들고 대기 타고 있었고 한 명은 조금 멀리에서 화염병 던지고 그랬었죠? 매복한다 매복합시다 어차피 얘는 돌아오게 돼있어 왜냐? 존버는 승리하기 때문이다 매복합시다 언젠가 나타나 언젠가는 상대방이 목적이 여기인 이상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역시나 나타났죠? 어른 팔뚝만한 정도의 작은 몸집에 윤기 있는 갈색 털 앙증맞은 꼬리까지 어? 어? 잠깐만 뭐라구요? 당신이 나름 몸을 잠충해서 생각하고 기다리는 중 녀석이 나타났어요? 윤기 있는 갈색 털 앙증맞은 꼬리까지 생각보다 귀여운 모습이에요 근데 해줄 거 정해져서 정하자는 얘기야? 잡아야 되는 거구나 권총 쓰면 사라지나? 네가 해라 영감 얘는 애꾸눈입니다 애꾸눈이면 아실수도 있겠지만 애꾸눈이야 그리고 상대는 팔뚝만해요 어른 팔뚝만해요 어른 팔뚝만한 거를 자 바로 옆에서 하고 있다고? 어디야? 기둥에 몸을 대고 잠을 청해요 멀리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애꾸눈이에요 못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아무리 베테랑이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나는 두 손 두 눈 그리고 관찰력 날렵함 술쌤 순수한 얼굴 다 갖고 있죠? 내가 잡을 수 있어 닌 못 잡아 내가 간다 이 몸이 처리하지 내가 내가 총대를 매겼어 침착하게 병신아 침착하게 왜 아니 이렇게 주인공이 군필이 아니네 아 그렇군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실 주인공이 몇 살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군필이 아니었습니다 범차기는 미친데 도망갔죠? 망연자실의 한은 당신 뒤에서 예비의 껄껄 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네 정말 늙은이보다 사격 솜씨가 형편이 없군 학교에선 그런 것도 안 가르치나봐 저 총 PX에서 샀습니다 아니 개소리야? 개소리군 아 총 날아갔나요? 안 날아갔군요 좋아 당신과 예비는 한강강변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에 몸을 빚고 들어가요 이것도 그거 같은데 한강강변 매점처럼 생긴 것이 거기가 괴물의 여자에 있었던 집 집 집 집 집 집 거기 맞죠? 아 젠장 애기고 실린고 싹 다 털렸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한국인의 근성은 알아줘야 한다니깐 나쁘지 않았어 호흡을 좀 맞춰봐야 할 것 같아 너와 난 여기까지인가 봐 공짜지? 버스킹 버스킹이니까 가까이 가서 한번 들어봅시다 멘탈이 오 예 좋아요 통기타 제가 반주를 할게요 돈 돈을 준다 돈 없어요 돈 한푼 있습니다 한푼 땡그랑 돈 갑시다 오오 골든 리프리 골든 리트리버인가요? 돈 식량을 줘 나와준다 저기요? 뭐야 뭐야 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엎드려 있어요 오랫동안 굶은 것 같군요 식량을 나와줄까요? 식량이 없죠? 식량이 없죠? 돈? 돈을 식량으로 주면 개 아깝죠? 지나갑시다 돈 먹어 이렇게 줄 순 없잖아요 돈을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어느 어떤 사람이 어떤 강아지 아무리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강아지에게 돈을 줍니까? 저기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낯이 익은 남자가 쭈빗쭈빗 당신 앞에 나타나 말을 걸어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번에 여부회 오야 나타났다 여부회의 엽사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못했네요 착하대네 와아 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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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를 구해줬습니다 돈 그때 얘한테 삥을 두 번 뜯겼어요 여자 여부회의 세 명한테 삥을 두 개 뜯겼습니다 돈 돈 보따리 세 개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땡그란한 폰이 된 거야 지금 잡통사일을 쪼다냅니다 너무 많이 난 말고요 남자는 눈치를 봅니다 자 농업욕 강력 살충제 이거는 아까 그 그 썼지만 살충제 이런 거였고 만능 공구 세트 낡아 빠진 군복 낡아 빠진 군복 낡아 빠진 군복을 입으면 메인 퀘스트 쪽으로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깐 정지하고 우리가 못 들어갔잖아 이거 이걸로 갑시다 자 그럼 전 2만 이걸로 빚을 갚은 거예요 뛰어갑시다 야 근데 상대방 베테랑이야 상대방 상대방 판에서 포콜하고 도박을 하면 뭐다? 아니야 원래는 제가 지겠지만 일반적인 스토리라면 제가 지겠지만 보통 이런 베테랑들은 한 번은 져줘 한 번은 져줘 뭔가 이 도박이라고 하는 거에 성취감 어? 내가 널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불어넣기 위해서 한 판은 져줘 그 한 판을 이용하면 됩니다 나 심리학 없어? 심리학 없냐? 심리학 없나? 없군 관찰력과 그리고 포커를 갖고 논 적이 있습니다 붙어봐! 걸어! 게임이 시작됩니다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까요? 블러핑 위주 블러핑이 뭐냐 반칙과 속임수 정상적인 정석적인 플레이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따줄 거란 말이야 난 그냥 걔네들 미끼를 걔네들 던져던 미끼를 먹는 척 하면서 먹기만 하면 돼 한 개만 처음 시작할 때만 반칙과 속임수 지금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블러핑은 뭔지 모르겠어 너무 근데 너무 정석적인 걸로 하면은 블러핑 블러핑 grupp 너무 정석적으로 그러면 초보구나 딱 느낄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블러핑 rais 블러핑합시다 블러핑 블러핑! 오! 오 예아아 오 예아 멘탈과 돈 다 얻었죠? 기가 막히죠? 크에에에 예압 이게 바로 도박의 성취감 크에에 좋아.. 기분 좋게 가는거야 한 무리의 맛이 가보이는 중얼거려요 예언을 믿는 자들이야 이 땅 깊이 박힌 중목의 검을 뽑아낸 영웅이 소울을 구원할 것이라 엥? 저기연? 지금 2033년인데 이 얘기는 약 1900년 정도 되는 1800년 1600년 1500년 정도 되는 그 전설 깨진 아스팔트 틈에 우산이 박혀있습니다 곧 우리 마을엔 외적들이 들여다 칠 것에 근육이 여기서 필요하군요 이래서 만나서 도와준다 얘 어디라고? 여기가? 지나갑시다 이건 굳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스팔트 오르막길을 걸고 있는데 이모 애기야 애기예요? 저? 저 애기입니다 왜냐고요? 순수한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애기야 혹시 이모 좀 도와줄래? 리허설을 끌고 가고 있는데 바퀴가 안에서 뭐에 걸렸는지 움직이를 못하네 어? 소재주 없다 제가 들고 가드릴게요 없다 아 그래요?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음 나는 순수한 얼굴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 힐링했었단 말이야 멘탈이 원래 올라갔었지만 지금 최대치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서울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군 음 총알이 날아와 당신 앞에 박혀요? 아니? 갑자기? 여자 둘이 옆총을 든 채 당신 쪽을 겨두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난 말이야 살인망치가 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지 궁금해졌어? 여자가 당신이 숨은 승용차를 향해 총을 쏩니다 팡 하는 소리만 함께 총알은 당신의 승용차에 내려앉은 지붕 위를 훑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언니 이거 진짜 짜릿하다 여자는 계속해서 총을 쏩니다 총알이 승용차 차체에 곳곳에 박히면 소림 끼치되는 소리를 냅니다 응사한다 없다 기다립시다 으악! 멘탈 깎여요 이런 박힐 때마다 느껴진 진동과 소리가 당신을 미치게 합니다 투당 쿠쿠쿠 끄랭 이제 그만 좀 가자 총알 아껴야지 이제 알았어요? 여자 하나가 총을 쏘던 나 권총으로 하면 되잖아 아 나 미필이지? 아하 갑시다 오! 좋아요 오잉? 한 명은 어디 갔죠? 필요없... 한 명은 어디 갔죠? 필요없어 굳이 굳이 뭐 주변 수색할 필요가 있냐? 관찰력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난 군복 있어요 이제 군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 돼요 아니면 얘네가 두 명 중에 한 명이 약간 선임격이었던 거임 선임격이 없어지니까 이제 주변을 수색하다가 이제 딱 선임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다가가자 국군 군복을 입고 있는 당신의 모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듯 합니다 얼굴에 새까맣게 먹칠을 한 초병 한 명이 다가와 말을 합니다 소속을 밝히시오 당신 뭐라마라 준비해왔죠? 암호화된 군사기밀 의미합시다 뭐야 뭐라뭐야 당신은 대충 주어들은 계급과 아무 이름이나 섞어서 그럴싸하게 관등생명을 합니다 도봉산 사룡부의 김대위 대위씨라고요? 제게랄 이 새끼들은 온갖 분명한 계급을 다 찍어내는구만 초병이 당신 자신 뒤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초병 차라리 그냥 병장이라고 생각했다 병장 안되나? 예비군인데요 그러면 되지 않나? 여기선? 안되나? 다른 초병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물제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대위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위할 데도 없고 부대 꼬라지가 말이 아닌가 대위님도 참 어린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검은 얼굴의 초병은 노골적으로 당신을 훑으면 못마땅하다는 듯이 길을 열어줍니다 혹 높으신 불들끼리 한 얘기가 있는 거라면 대리님께 꼭 여쭤봐 주십시오 병정놀이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냐고요?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당신은 터널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갑죠 예아 산윤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2033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얼굴을 갖고 하고 있어요 예아 당신이 터널을 향해 걸어 들어가자 소총을 정비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수많은 구민들이 보입니다 음... 답답하지 않아 보여요 괜찮아요 난 일단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군인 3마리를 잡아야 돼 여기에서 충성! 무슨 일 오셨습니까? 아 이거 좀 제대로 꾸며내면 안되냐? 도봉산 사령부에서 온 김대위요 부대 점검 찾았소 무슨 개소지시죠? 음...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칠경비단 소속 신동현 상사입니다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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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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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신동현 상사! 아니! 중사! 아직 중사였던가? 그러면 진! 상사! 지금은 대령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대령님을 보좌하고 있어요? 대령님을 보좌하고 있으면은 원사! 여야 되는데? 어... 뭐죠? 그렇게하게 주임원사여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는다 너? 너 좀 어디 낙하산이나 너? 아니냐? 아니라고? 알았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몰려오는 빛에 잠시 눈이 부셔요 뭐냐? 트럭들이? 오와열! 오와열! 으... 갑자기 그... 재식의 공포가 생각나는구만 오와열! 각도 빠르게 군화는 60도 지사는 15도 저번에 이곳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령님 명령으로 짓기 짓기 시작해 며칠 전 완공된 새해 지휘통제실이에요 어... 안에 계십니다 가시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여기 안에 장교 옷을 입고 설치는 군인이 있습니다 개를 잡아야 해요 개가 아마 보스일거야 자 거의 막바지까지 온거 가죠 일단 지비통제실 안으로 들어가자 군인들이 좁은 복도를 빽빽하게 채우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척 하는거죠 사실상 개중에는 군복을 입지 않은 자들도 꽤 보입니다 당신은 신동현 중상사에 자기 왈 상사라고 하지만 중사인지 상상인지 헷갈려하는 바보가 있습니다 등 뒤에 꽃 붙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히 따라갑니다 들어와 안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똑똑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니지 똑똑 관능성명 대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땐 지비통제에서 들어갈 때는 충성하고 관능성명 대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오 얘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그 새끼야 우리 부모님을 죽인 그 새끼 중성 신동현 신동현 중상 중사입니다 격리합니다 대령님을 뵙고자 도봉선 사령부에서 김대위님이 오셨습니다 당신도 신동현 중상 중사를 따라 어색하게 격리를 합니다 그래 도봉선 사령부 내가 지원을 요청했었네 어서 이리 함께 신동현 자네는 이만 가도 좋네 중상 중상사 점점 말이 길어지고 있어 도봉선 사령부에서 드디어 사람이 왔구만 하하하 도봉선 사령부를 아세요? 왜 물어봐 왜 물어보는거야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는거지 여기서 내가 얘기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게 없어요 여기서는 알다마다 대령이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면 웃습니다 대령이 말투나 행동은 나이 든 중년 남자의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외모는 아무래도 30대가 최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대 대령? 장난? 재미? 꿀재미군 몰래카메라 중이야 지금 내가 몇주전에 지원요청을 보냈지 자주 포라고 하면 차고 넘쳤지만 최원 인민군들은 소탕하려고 총공격을 감행하면서 좆 빠졌거든 근데 도봉산은 감자랑 고구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내가 말한거야? 도봉산? 도봉산 감자 고구마 감자랑 감자는 강원도인데? 어? 도봉산? 고구마? 네 지원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아 자네는 보아하니 늠름한 잠군인이구만 대령은? 쳐다봐요? 얘기해요? 어 음 좋아요 칠경비단 좋아 칠경비단은 한때 위기를 말랐었네 전쟁 직후 일어난 폭동 가까스로 살아남은 병사들조차 군인정신과 사명감을 잃고 나태함에 빠져있었어 나 안수근이가 돌아올 때까지 말이지 폭동이요? 군인인데 어... 그래 자 여기서 얘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자 중령은 내 명령을 어기고 나에게 총을 쐈네 난 확실히 죽이기 위에 얼굴에다가 총을 몇 발이고 갈렸지 폭동이라고 하지만 그냥 웃는 것 같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거 왜죠? 그냥 허세죠 허세 허세인 것 같아 그냥 그 명령을 따라 써야 했어 송현이요? 당연히 성공했지 썩어 문드러졌네 불왕자 집단이라도 그것보단 더 규율이 갖춰져 있을 거야 김대위 나..나..나 나..나..맞다 나 김대위였었지 안 대령이 벼랑간 큰소리를 당신들 부릅니다 사담이 너무 길어졌군 잔액에 맡길 일은 이것세 지번 유통에 응하지 않았나 이걸 보게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를 우리 첩법부대가 몰래 입수했네 읽는다 왜냐 난 영화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음 좋아 이건 그냥 슈퍼마켓 재고 리스트인데요 양파 200상자 토마토 200상자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선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자 그래 이게 여기 있었다는건 여기는 이제 보급 관련 지통실은 당연히 보급 관련해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일일 지휘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했고 얼마나 유리를 넣었고 얼마나 썼고 몇개 들이가 얼마나 왔다갔다 했고 그런게 있어야지 서대문 기마대놈들을 박살내는 걸세 어? 안 대령이 신나서 소녀를 무언가 쳐보시네 시그러나 말입니다 자 잠깐만 내가 해야할 일은 이게 아닌데 사실상 대령의 신임을 얻어서 좀 더 7경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자 우선 가야할게 많아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신문 속이고 7경대에 숨어 들어갔어요 여긴 업적이죠? 두개밖에 못했네? 고양이 차렸으면 고양이였었을 것 같고 이걸 사네 죽었을 뻔했었는데 살면 될 것 같고 아직은 가야할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되게 길구나 이거 와 결말 이렇게 있어 고인물 고인물 잠재도 실패했죠 우리? 아따 버려진 약국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열고 드러나자 악취가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멘탈도 괜찮고 체력도 많고 돈도 있어 약국 약 있죠? 나? 약 의약품 있죠?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나와 예아 전체 결과 보고를 위해 성융관대학교 다시 돌아왔어요 아 맞아 다시 가서 얘기했었어야지 돌아왔구나 진범이 먼저 당신을 알아보고 소리치며 손을 흠듭니다 두뇌 봤을때보다 폭선 늙었군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너만 할까? 그래 유머를 써줘야돼 이렇게 약간 좀 서로간에 너무 힘든일이 있고 그러면 유머를 좀 이렇게 해줘야 멘탈이 회복된단 말이야 아니군 헤헤 아니다 논담을 할 정신이 있나보네 가자 동숙이 형이 좋아할거야 다시 보고를 하러 올라갑시다 법학관 한동숙 로비나와 당신에게 데려오셨어요 최일 경비단에 대해 엄청난 규모를 묘사를 했다 수십명의 군인 수십명 밖에 안됐었어요? 수십명의 군인과 어? 어? 진작 수고는 진짜잖아 그만 수고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대령이란 자의 명령대로 서대문 기만으로 쳐들어갈 생각인가? 일단은 아까 신임 아니 신뢰 이런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이건 뭐야? 이런것도 뭐야? 1회 캐스터 보육쿠키 와 이런것도 있어요 아하 아하 뭐지 한번 눌러볼까? 서울통신만 아뇨 안해냈나 그냥 하지맙시다 귀찮아 하지마 뒤로 그렇다 저 들어갑시다 너에게도 사정이 있을테니 딱히 간섭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말을 때리는게 좋아요 그거 말고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우리 학생이 이름에 달고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하 또 또 또 엄청 길어진다 이거 엄청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 하 사용한다 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나는 일단 미필이에요 난 미필이야 받아들인다 까지 합시다 대외협력국장 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엔딩 다 봤나요 이거 좀 기나 좋아 앞으로 빨리 기대할게요 멘탈 회복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울 2033 서울 2033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인공이 계속 어쨌든 메인으로 가는 퀘스트가 있는데 메인으로 가다가 다른 서브로 가는게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뭔가 계속 몰입해서 보고 있어갖고 재미있긴 하네 아이템들 이렇게 계속 얻고 있죠 게임 실력조점 아니었을까 쓴 적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순추한 얼굴 갖고 있어 뭐든지 용서가 되는 얼굴이야 아무튼 나중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